자 안녕하세요 저는 반현입니다 오늘은 레고 닌자고 티타늄 닌자고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나오는데요 자 아무튼 뽑기 오 하트네요 어 오 예 안돼 이상하다 소리가 안나오네요 음 음 왜 소리가 안나오는지 보시다 아하 그럼 좀 시작해볼까요 여기 원인이 있는데요 음 잠깐만 아 자 아무튼 약할거지 재밌다 음 음 이거로서부터 갈까요 제가 돈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음 음 아 어 아 아 자 시작해보시라 잠깐 전자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잠 먼저 구해야되요 잠깐만요 건조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랜만에 기다리고요 한 번만 더 있어요 아무튼 사부님이 좀 강해요 우사부님 우사부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강해요 낙지 무서워 지금 우리가 있으면 누구니까 무서도 막 쉬세요 무서도 막 쉬세요 안 돼! 빨리 도망가야 돼! 엄청나게 뜨죠?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. 이래요. 어떻게 돈이 많나? 불쌍해. 천천히. 예! 천천히. 천천히. 자, 저 한 개 됐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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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 아 아 아 자 얼음이다 이걸 맞으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이때는 피지 아 이거 누가 도착해 아 이거 누가 도착해 물을 다닐까? 물을 다닐까? 물을 다닐까? 물을 다닐까? 잘가요 물을 다닐까? 물을 다닐까? 물을 다닐까? 이거 좀 쓰세요 물을 다닐까? 물을 tá닐까? 크림이프! 그럼 여러번 냥, 박아주기 전에 크림이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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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1, 2, 3, 6 택배곡 끊어주세요 요번요 빨리 할 수 있죠